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는 커넥터를 정의할 때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커넥터 구성창에서는 기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대비 코너 반경각과 핀면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면 다양한 커넥터 기호를 사용하여 전장 설계를 할 때 개별적으로 심볼 기호를 재작업할 필요가 없으므로 업무의 신속성을 더해줍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 지그재그 설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커넥터의 정보를 재입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실 새로운 기능은 라우팅에 관한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에서는 버트 커넥터와 같은 장치를 통해 서로 다른 와이어를 연결하여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에서 실제와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 와이어 스타일을 단일 배산화하여 사용자가 현실적인 라우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에서는 경로상의 피복길이 기준 지점으로부터의 피복의 위치를 사용자가 쉽게 정의할 수 있어 현실적인 라우팅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또한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내용은 라우팅 전개 부분입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에서는 라우팅을 전개한 후 BOM 출력 시 해당 길이값이 해당하는 품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9에서는 제조를 위한 정확한 BOM 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D 스케미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